12만 14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골프 존 유딘 홀딩스입니다. 골프 존 유딘 홀딩스, 은, 는 동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영업 수익은 로열티 수익, 자문수수료 수익, 임대료 수익,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수익 등으로 구성된 골프 시뮬레이터용 유지보수성 소모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골프 시뮬레이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 제휴 슬래시 광고 및 가맹 슬래시 직영 스크린 골프방 사업 등을 연위 온라인 사업과 관련한 브랜드는 직영 쇼핑몰인 골프 존마켓과 골핑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15년 3월 스크린 골프 사업 및 골프용품 유통 사업을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하고, 존속법인은 투자사업 및 임대사업을 연위하는 지주회사로 전환 대시, 주, 골프 존커머스, 주, 뉴딘 콘텐츠 등 골프용품 유통 및 골프장 운영, 임대사업, 게임 개발업 등을 연위하는 다수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대시 사업 부문은 지주사업 및 골프장 사업, 골프용품 사업, 공간사업 및 기타, 스크린 골프 사업으로 구분되며, 2018년 4월 골프거리 측정기 사업을 연위하는 주, 골프 존대카를 인수, 재무, 대시, 스크린, 야구 등 공간 및 기타 사업에 부진해도 골프용품 판매 증가로 유통사업이 성장한 가운데 지주사업의 매출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금융수지 및 기타수지 개선 등으로 순이익률 역시 상승하였음 대시 골프의 대중화에 따른 골프용품 수요 증가세 및 골프거리 측정기를 통한 유통부문의 성장, 유아용 콘텐츠 등 공간사업의 확대, 골프존 사업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12일 기준, 장마감, 골프존 뉴딘 홀딩스의 시가 총액은 2,022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골프존 뉴딘 홀딩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379위입니다. 골프존 뉴딘 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4,283만 6,808주입니다. 골프존 뉴딘 홀딩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골프존 뉴딘 홀딩스의 퍼은 1,2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4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8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14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014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6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64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30배, 15,56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eps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6억원, 300억원, 73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41억원, 285억원, 1,359억원입니다. 골프존 유딘 홀딩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6번지 22%이고 유보율은 2,701.27%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65.10이며 전일 대비해서 5.57 더하기 0.2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0.82이며 전일 대비해서 1.05 더하기 0.1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프존 유딘 홀딩스의 2023년 1월 1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7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730원보다 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60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골프존 유딘 홀딩스의 종가는 4,720원이며 주가가 골프존 유딘 홀딩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골프존 유딘 홀딩스의 종가는 4,720원이며 주가가 골프존 유딘 홀딩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골프존 유딘 홀딩스는 거래량 7만 1,343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36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만 1,000세조, 키움증권에서 만 100여든 1조,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8,915조, 미래의 세 증권에서 7,329조, NH투자증권에서 4,80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만 4,433조, 한국증권에서 만 2,820조, JP모간에서 만 920조, 삼성에서 5,350조, SG에서 5,0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6만 2,286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1만 4,177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골프존 유딘 홀딩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ientes 주가 전망 및 차ots next